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오늘의 문법은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을 때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르는 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들어보고 따라해 보세요. これは誰の本ですか?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これは私の本です. 이것은 나의 책입니다. それは誰の辞書ですか? 그것은 누구의 사전입니까? それは息子の辞書です. 그것은 아들의 사전입니다. あれは誰の雑誌ですか? 저것은 누구의 잡지입니까? あれはそらちゃんの雑誌です. 저것은そら 씨의 잡지입니다. これは誰の手帳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신문입니까? これはお父さんの雑誌です. 이것은 아버지의 신문입니다. それは誰の雑誌です. それは誰の手帳ですか? 그게 누구의 수첩이죠? それはママの手帳です. 그것은 엄마의 수첩입니다. あれは誰の雑誌です. あれは誰の雑誌ですか? 저것은 누구의 명암입니까? あれは中村さんの雑誌です. 저것은中村 씨의 명암입니다. あれは誰の雑誌ですか? 저것은 누구의 연필입니까? あれは南ちゃんの鉛筆です. 저것은南ちゃん의 연필입니다. これは誰の鍵ですか? 이것은 누구의 연쇄입니까? 이것은 남자친구의 연쇄입니다. それは誰の時計ですか? 그것은 누구의 시계입니까? それはお父さんの時計です. 그것은 아버지 시계입니다. あれは誰の傘ですか? 저것은 누구의 우산입니까? あれは彼女の傘です. 저것은 그녀의 우산입니다. あれは誰のカバンですか? 저것은 누구의 가방입니까? あれは友達のカバンです. 저것은 친구의 가방입니다. これは誰の車ですか? 이것은 누구의 차입니까? これは僕の車です. 이것은 차예요. それは誰のカバンです. それは誰の机ですか? 그것은 누구의 책상입니까? それは社長の机です. 그것은 사장님 책상입니다. あれは誰の椅子ですか? あれは誰の椅子ですか? 저것은 누구의 의자입니까? あれはお兄さんの椅子です. 저건 오빠의 의자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